해주세요 네 주인공은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지고 계신 라이즈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? 그렇죠 라이즈는 이모셔널 팝이라는 독자적 장르를 개척해 빠르게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며 데뷔 직후 여러 글로벌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단숨에 5세대 팝 보이그룹 하늘에 올랐죠 메모리즈부터 겟업 기타 초크 60까지 피바루치는 매력에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요 전 세계를 홀린 라이즈의 매력 어서 만나보면 안 될까요? 네 정말 음악만 듣다가 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비키지가 않아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I can't believe it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라이즈 여러분들 중앙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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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먼저 라이즈를 기다린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데뷔하자마자 2023 마마 오오즈에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성함이 어떠신가요? 일단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큰 시상식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희 무대를 멋지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라이즈 여러분들 만나면 정말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거죠? 어떤거죠? 멤버들 게로 기타에서 아 그 노래 더 오지마요 I love you know how much you do 아 그 노래 더 오지마요 아 그 파트댄스가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콘택 시간이 있는데요 하늘씨랑요? 아 저 말고 아이 부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라고 아 저도 받고 싶지만 우리 여러 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5초 동안 카메라와 눈맞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그렇다면 셋 둘 하나 시작 아이콘택입니다 아이콘택 강렬해요 강렬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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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크 찡크 하트 각자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너무 훈훈하십니다 뚜렷합니다 네 본식에서도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뵙겠습니다 응원할게요